아 됐나?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은월 ESI 아 뭐로 은월 됐구나 1.5 좀 오래 했나보다 20세가 안들어가지는데 이정도가 이건 좀 큐브좀 해야되겠다 아 스큐라도 좀 던지란 얘기죠 어 우결속했어 에디 있으면 한번씩 열어보죠 자기 하나 남았네 놀공원같은거 있으면 기다리는거 아 아 여기 대상쓰는구나 기참사냥이야? 기참폭력군 여우령을 했구나 정령의화신 왜 안했대? 정령의화신 쓴다던데 왜 여우령 강화했어 dam가 기참사냥 우울 음 음 암 음 암 암 어 보올데미지 다 완작이 다 안되어있네 이런템들이 이렇게 많았네 에디가 좀 아쉽다 다 에디가 에픽은 좋은데 다 한절로 대고 두절뛰우는거 다 죽을맛이네 일단은 유니온 한번 볼까 biodivers사나 아 요것도 한번 더 수정 해줘야겠구먼 아멘 아흠 어 어 마무리 나중에 부탁합니다 이걸 못 움직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나보네 오케이 아 일단은 엠블럼 좀 돌려보고요 어 야 근데 다른 거에 비해 보조가 왜 이렇게 안좋아 보존받고 보조가 좀 0순인 것 같고 일단 에디드는게 많이 들어가는게 깊하고 일단 에디를 0순이로 보고요 나머지는 바꿔야될 것 같다 그치 음 일단 장갑같은건 추업이 너무 나쁘요 이거는 뭐 들고 갔다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애 좀 바꿨으면 하는거는 자기가 안하고 바꿨으면 좋겠다는거 빼볼게요 어 이런것들 작도 다해야되고 아 근데 이거는 완전 언제야 어 이런것들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 두줄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고 당장은 그렇게 차이 안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음 조금 아쉬운 추업이긴 한데 음 이런것들 더 올리지말고 그냥 그대로 파는게 좋을거 같고 무기도 동일해 나중에 바꾼다며는 벨트도 뭐 타일간다며 그렇고 언젠간 이것도 도미로 바꿔야겠죠 굿셋을 유지하겠다 음 이거는 개인선택이라서 유니크 이상 또 대하시더스 이렇게 올리면 좀 아깝긴 하더라고 그런건 좀 그래가지고 뭐 이때부턴 좀 선택인거 같아요 음 엠블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중요하긴 한데 어 음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대강 17석 만들고 쓸만할거 같고요 굳이 저는 안하긴 했을거 같긴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보조는 어떤걸로 사야되냐고 보조는 어떤걸로 사야되냐고 그런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겠죠 그런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겠죠 음 음 음 음 뭐가 없어 루미너스 뭐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또야 뭐 궁퍼 위주로 산다든지 음 음 음 음 음 음 데미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데미지로 산다든지 시끄러운 편이죠 음 그래도 유니크 이런게 가성비 괜찮지 아 비싸긴 하다 근데 어 아니면 돈 많이 모아서 할거면 레전드리 가는거 돈 모으면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세줄이 한 30억정도 하나보네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애요 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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